세이노! Get your eye! Get your mind! 캡플라입니다! 이 날, 오리콘 스트리밍 락킹으로 우리도 캡플라의 한국 데뷔곡 와다따가 루이스의 기사에서 1억 가위로 던파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다따을 듣고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다따는 저희 캡플라의 한국 데뷔곡으로 저희 캡플라에게도 너무 뜻깊고 소중한 곡인데요 후렴구의 와다따 댄스를 많은 분들이 따라해주시고 저희 캡플라의 한국 데뷔곡으로 항상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캡플라의 에너지쉬운 곡을 저희가 캡플라의 에너지쉬운 곡을 추첨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JAPAN FIRST SINGLE FLY UP! 안녕하세요 캡플라입니다! 바이바이!